육수지와 수중을 녹아며 독독한 훈련을 마친 무한보전팀. 하지만 상대는 천하무적 한강유람선이다. 무한보전팀,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의상이 마음에 안 드는 뱀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상은 그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세 번째 무한도전.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정말 이번 도전에서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니 무한도전 팀들이 계속 앞으로 도전을 해나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쪽에 오늘의 도전 상대인 유람선입니다. 잘 쓰겠다. 좋습니다. 저 유람선이라는 이국산 사장님께서 살고 계신 선장. 정말 세 번째 무한도전. 오리배와 유람선과의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 각오도 좀 들어봐요 맨날 혼자. 정현대 씨. 왜 또 매번 나부터야. 정현대 씨. 그동안 너무 쉽게 졌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상부터 오늘 각오까지 날씨까지 깊이 잃고 오늘은 승리를 장담합니다. 꼭 승리하려는 것을 두께 약속합니다. 자세한 거. 자세한 거. 저희가 고리 배 그리고 유람선과의 대결 컨셉에 맞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쫄쫄이가 아닙니다. 곳곳에 과학이 숨겨져 있는 그리고 몸에 착 달라붙는 선수용 운동복과 그리고 오늘 어떤 대결의 의미를 상징하는 오리, 오리톨로 만든 바지를 입고 저는 본격적으로 하나 제의를 합니다 어떤 제의를? 트레이닝복을 없애고 이걸로 가자 그냥 쭉 오프링부터! 쭉 오프링부터 하고 싶어요! 정말 안 괜찮으세요 쭉 가고 싶어요 쭉 가고 싶어요 쭉 가자 라는 그런 제안을 잠깐 생각했었으나 역시 트레이닝복을 협찬했는데도 이거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요 계속 입어줘야죠 자 바로 저 왼쪽에 보시면 말이죠 저 출발이 있는 저 글씨에서 도착이 있는 데까지 저기가 약 10미터가 됩니다 더 이상으로 먼 곳에서 보기엔 상당히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리고 똑같은 도착점인데 유람선은 저기보다 뒤에서 100미터 거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깃발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저희가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바깥으로 시끄럽다는군요 지금 이국산 선자님이 빨리 경기를 하자 알겠습니다 점심을 뵙겠습니다 손을 흔들어주세요 저희가 그냥 손을 흔드는 것보다는 멀리서 봤을 때는 머리와 동시에 흔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일단 멀리 볼 때는 어떻게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시작 이 강하게 숨겨져 있는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옷 다 좋습니다만 네 가슴 부분에 패드를 차입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뒤에서 들으셨죠 어? 저거 이기기 위한 최고의 기술은 호흡입니다 팀워크 홍천 향단 홍천 향단 정인이가 정인이가 정인씨가 또 오셨네 또 오셨네 또 오셨네 유치원 가서 자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유람선을 이겨서 우리 정인이가 유치원 가서 우리 아빠 유람선 이겼다 자랑할 수 있게끔 제가 반드시 반드시 이깁니다 오케이 10년 만에 버라이어티 쇼에 출연하신 표영훈씨 정말 이 버라이어티 쇼에서 어떤 표영훈씨의 정말 숨겨진 능력 감춰진 능력 마음껏 발산하게 제가 이간만에 이런거 처음 입어봤어요 정말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볼 때 말이죠 또 이걸 또 또 또 그겨줘야 돼 제가 볼 때는 표영훈씨 우리 따님 정인양 네 유치원 그냥 관뒀으면 됐어요 아니 그럼 지금 언제 자랑해 어쨌든 정인양이 성인이 되는 그 전까지 꼭 수고해야돼 꼭 수고해야돼 꼭 수고해야돼 마지막 3번째 준비 시작 진짜 무슨 벌레 맨 먼저 첫번째 보리배를 타고 유람선에 도전할 어 긴장돼 긴장돼 뭐야 뭐야 긴장감 크레몰로 크레몰로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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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호씨 최영호씨 첫번째 도전킬 아빠의 이름을 건다 오리왕자 명예를 건다 워터보이즈 최영호 김재성 어 좀 출발하는데 앞으로 방향이 잘 안 잡혀서 지금 말이죠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고 있기 때문에 강풍이에요 예상치도 못했던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그 맞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전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이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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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실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번 첫번째 조회는 큰 기대 왜 저 두 분을 먼저 보냈느냐 네 네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해야 되니까 반면 우리 제도권 허약체진 어린이 네 네 그리고 최영호사수 어렸을 때 신경질적인 어린이 노세한 어린이 마음 신경맞게 어찌됐든 저 두 분이 첫번째로 어떤 탐색점의 의미라고 해서 저희가 보내드렸지만 두 분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상당히 빨리 페달을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두 분의 호흡이 가장 맞아야만 야 중요하죠 일단 호흡 맞기는 힘들죠 나이차가 한 15살 이상 나다 보니까 네 아마 속도가 아니 일단 간지라 조금만 이제 아 꾹 참았는데 누가 하나 견지니까 다 간지가 없네 다른 무엇보다도 자 두디요 유람선이 돌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선투 입장 여여공 김재단 여여공 김재단 김재단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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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선 자 준비 준비 바람이 떴으어 깃발이 올라갑니다 오 출발 물꽃가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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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출발 colours 추정 출발 터치 출발 통해서 자, 여기가 붙어져 지금. 자, 여기가 붙어져 지금. 자, 여기가 붙어져 지금. 아, 정래로 갈로. 뒤에 살 좀 빠르긴 한데. 자, 정말로. 자, 정말로. 자, 정말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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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김재덕 씨의 대결을 봤는데. 어차피 기대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아쉽지가 않네요. 아쉬워. 기득하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 좀 질 줄 알았어. 재덕이야. 두 분에게 어떤 경험담을 한번. 그렇죠. 어떤 거죠? 네, 일단 바람이 세요. 역시 예상했던.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이 타이즈. 네. 예상하달리 이 잡구가 너무 귀여워요. 집. 집. 이거 좀 달려갈 데가 없어. 또 그럴래? 그리고 여기서 볼 때는 우리 아들 그 평온하고 잔잔해 보이죠. 일단 그 오리배를 타고 나서 느끼는 그 파도는 말이죠. 네. 거세. 정말로. 파도와의 싸움과 바람과의 싸움이다. 이걸 내가 경험담으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동철 씨 전형전 씨. 통철 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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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대는 에이스가 아니었다. 깊게 가는 거야. 환상의 에이스 호흡. 동형근. 동홍 씨. 다 왔어. 다 왔어. 벌써 다 왔어. 시장 2반이 없어서 페달을 한 발자국만 내주면 숨다 주는 분이 다 들어온다고. 이런 거는 스토라프 자선 이놈인 도착을 한 거야. 솔직히 잘 안 들려, 네 얘기를. 유용농 씨가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거의 노홍철 씨는 거의 딸려가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이병진 씨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잠깐만.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 사람이 이렇게 이래서 우리 비해서 사랑이 싸투는 거야. 자, 준비. 자, 출발. 노홍철 씨. 자, 참 이 몰라. 아, 족upun사. 저기에 방향을 잘 와서 가야 되거든요.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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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yal, 이기겠어, 이기겠어. botton, 통제불. 이기겠어, 그런데? ใ겼어, 이기겠어. 빨라야. 도리지 not 오쇼. 마지막이에요. 잘죠 잘죠 잘죠. 잘죠 잘죠. 아 찍지? 찍지 찍지? 찍지. 찍지 찍지? 와 진짜 잘했는데 야 이게 말이죠 10미터라는 것이 그렇게 멀게 안 보이거든요 아 가까워 보이고 아주 여기 만만해 보이고 근데 가서 현장에서 직접 대하는 이 물은 여기서 보는 물과는 차이가 있다 여유 여유 신났어 신났어 선장님께서 신이 나셨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 울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국산 선장님이 두 대결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시면서 기분이 좋으실 텐데 아직 모릅니다 아직 이명진 씨와 제가 남았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기하라고 그러네 그게 순간적으로 바람이 이어서 뒤로 딱 좌회전으로 쏠려버려요 세 달만 주는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중립으로 딱 놓고 힘을 딱 주고 잡아야 된다 그것도 같이 뒤로 잡아도 힘을 정도로 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대결의 히든카드 이명진 씨와 제가 마지막 대결을 한번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필살 1승 신화는 우리 선에 있다 불만난 메뚜기 커플 이명진 휴대성 무모한 도전팀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팀에서 한번 이겨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지게 되면은 계속 매번 지면 우리 시청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쟤네들 무모한 도전 또 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도전만큼 꼭 성공을 해야만이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구나 해도 끝까지 저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겁니다 네 지난주에 또 유재석 씨의 숨겨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출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다같이 파이팅 한번 하십시오 파이팅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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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별난 도전은 없다 저건 빨리 조금만 더! 도둑탕 물빼기 대결을 펼쳐집니다! 왈아 왈라!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라도! 라도! 오오오! 빨리! 빨리! 아! 힘들어! 너무 아파!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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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안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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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정하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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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영 됐어요. 저게 무슨 히든카드야. 제가 볼 때는 자기네 말로는 히든카드라 그러는데. 버리는 카드야. 서비스카드. 우리 어디라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오늘 도저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상 조건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악화내는 통에 도저히 오리배를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다. 정말로 해. 그러나 오늘 여기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꼭 진심으로 시청자 여러분 저희 무한도전 실천해 주십시오. 정말 다음 주에는 꼭 꼭 꼭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약에 만약에 한 번 더 실패했다. 정말 그러면 저희들 다음번에는 이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음 주를 기대해 달라고 말씀드리자. 정말 정말 엄청난 저희들 나라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로 무한도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